노래 꺼! 마이크 꺼! 마이크 꺼! 마이크 꺼! 지금 뒤로 갑시다. 신기한 것 같아. 거울 맞구나! 거울 맞구나! 거울 맞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이 아십시오. 방송 끝내야 되니까 기분 좋아. 이쪽으로 너무 쏠렸어요. 바닥이 나. 이번 내내 지훈이 형. 저희는 이제 연습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파당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 파당을 먹고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팬분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라이크 세븐틴! 인사하는 거 아니었어? 안녕! 하나, 둘, 셋! 나, 둘, 셋!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 내가 기억 못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기억 못 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여러분! 아직 안 꺼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 성민이 형, 형 웃는 거 진짜 웃는 거야? 이거 조금 더 웃는거 부iphany hijo의 유이 사진 찍고 있어. weil,